당신이 성공을 거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훌륭한 스승을 만났고 끝까지 초점을 잃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엄청나게 흥미로워서 맘껏 즐겼습니다. 사실 투자는 매우 쉬운 게임이지만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7에서 19세 사이에 투자 서적을 탐독하면서 투자에 열을 올렸지만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으면서 전적으로 타당한 투자 철학을 배웠습니다. 이후 투자가 쉬워졌습니다. 기질만 있으면 투자는 쉬운 게임입니다. 그러나 영리하게 투자해서 막대한 재산을 모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버크셔 경영이 투자보다 훨씬 재미있고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를 잘한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더 많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화 배우나 연극 배우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실감하고 나서 나고자가 된 기분으로 투자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덕분에 나의 본분이 최대한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로지 합리적 사고에만 능숙했으므로 이러한 적성에 잘 맞는 분야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행동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나는 공자를 좋아합니다. 나 역시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크셔는 합리적 행동의 전당입니다. 우리가 무식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더 무식해지는 것보다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베풀어야 할 때는 베풀어야 합니다.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백만 주주를 위해서 버크셔가 잘 되는 일입니다. 나는 해마다 버크셔를 성장시키고 개선하는 일이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버크셔의 실적이 부진하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돈은 다소 잃어도 상관없지만 남의 돈은 정말 잃고 싶지 않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태도지요. 나는 버크셔의 장기 가치가 훼손될 때 괴롭습니다. 환자가 밥 먹다가 죽어도 훌륭한 의사는 괴로워합니다. 환자가 밥 먹다. 간을 crowd había 뿅